마지막 끝 드라드리고 저희는 박수 찾으시고 월요일엔 한 마블 잊은 날가 나 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네 세월일은 뭔가 어쩜 수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 옆에 있는지 싫어 그 시간 어때요?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은 달려라 시갈도 못 채고 싶지만 기분이 조금 더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?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뺄기겠어 종일 내 맘 흔적이 쉬게 마음이 나잖아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그 시간 어때요?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은 달려라 시갈도 못 채고 싶지만 날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한글씨 그대에게 더 가까이